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브이글로벌, 마이더스, IDS홀딩스, QRC코인, MBI 등 다단계 폰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또한 적발돼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 모집책들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회사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로서 형사처벌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최종적인 피해자들은 단지 피해자로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요구하며 피해금액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기는 합니다만 중간 모집책들이 과연 사기 혹은 유사수신행위 공범으로 처벌받느냐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예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 모집책도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적 폰지사기, 다단계 폰지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을 했다면 고의가 부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간 모집책 역시 적극적으로 고의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간 모집책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분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가담이 적극적인 고의적 범죄행위의 가담이 아니라 본인도 피해자로서 단지 투자를 권유하는 합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인식이 있음을 입증해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